여러분, 여기는 더뷔 촬영 현장입니다. 그냥 대자연 느낌! 난리는 낙엽에 떠있지 파란 하늘 속 수영하는 구름 잠수함 계속 내 눈앞에 보이는데 혹시 꿈은 아니겠지 그 정도로 예뻐 이때 뻥 끝하지 못한 채로 그 자로 와라부터 있어 뻥돌린 자체의 답답 이막힌 어좌와는 달리 갑갑한 마음도 없어 편해 그동안 몰라서 I 비어두었어 Cause I never ever let it go 아아 경영이 랜팡으로 막 들어가는데 랜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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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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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잘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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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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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맘 편에 알게 이 느낌 and I'll never ever let it go I like the view right now I like the view right now Right now, right now I like the view right now Right now, I like the view right now I like the view right now Why do you want to go here? I like the view left now Why don't you go to the view right now? Why don't you go to the view right now? I like the view right now When I'm in love, I don't remember But there's no way to line up 바삭한 올리브유 바삭한 치킨 진짜 밝고 정말 스테이가 좋아할 것 같은 컨셉 그리고 스타일일 것 같아서 밝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임팩트 있고 감정 다 쏟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고 어떤 감정인지 스테이가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형이랑 저랑 한때 엄청 싸우다가 애 때 이제 잠깐 엇갈려서 이제 더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네 거기에 화요일을 하고 지금 천국으로 온 거예요 더뷰를 통해서 저희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헤어질 시간이에요 안녕 작년 미국에서 손캠프를 했을 때 만들었잖아요 네 재생년 재생년? 뭔가 거의 한 10년 전일 수도 있어 거의 약간 초반이었어 완전 옛날이 되게 푸른 환경들을 많이 받아서 맞아요 그런 걸로 가세가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상에서 되게 지치신 분들이나 해야 될 게 많으신 분들 되게 약간 조금의 힐링이 되는 꿈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폭주일의로 혼자들이 아프라이즈 놀아주러 가자 화시라고 바다에 왔어요 도착할 때 통이 지나가고 이제 보호 옆에 철레인 I like the view right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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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뒤로 가죠 코셔! 아 김쇼민 휘팡! 아 깨끼빠빠 하세요 아니 가슴 만지고 그런 표정이 있어요 엉덩이도 안 돼 안 돼? 알았어 형이랑 나랑 이거 한 쪽씩 잡을래? 아니 내 가슴 만지지 마 아우 안쪽까지 꽉꽉 채워져 있어 그냥 엉덩이도 안 돼 엉덩이도 안 돼 안 돼? 안 돼 형 어디 돼? 아무데도 안 돼 원래 요즘에 바다 많이 가봤는데 어 벌레다 바다 벌레 이에요? 지성이요 이노 형 이노 형 지성 날아라 이노 형 동료 형 불 꺼졌다 사라져 찍어볼게 김쇼! 김쇼! 살짝 훑어주세요 한 분 사라져 마주가지고 걸어 훑어주세요 바로 저녁으로 보면서 자 얼굴 살짝 구해줘 이었 유아 이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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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기 던져버린걸? 어 좋아! 왠지나 그런거! 과연 우리 다른 멤버에게 이번에는 리노랑 창빈이 좀 줘 볼까? 마지막이지? 저기요! 냄새가 아주 새롭네 잘 봐요 잘 와! 다행이에요 Let's go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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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나 보고 눈알에! 손래! 고생하셨습니다! 다하라 왜 부끄러워하고 그래? 다리 부끄러워하고 있어 정답! 다리 얼마나 부끄러우면 저렇게 빨개질까요? 뭘로? 왜 부끄러울까? 다리? 어 근데 다리...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다리...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와 달 진짜 맛있겠다 달도 맛있냐? 치즈볼처럼 생겼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